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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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범죄에서 벗어나 있긴 하지만 이런 문제와 가장 연결돼 있는 중국 위안화의 커플링 현상도 무시할 수가 없겠습니다. 특히 오늘 발표된 중국의 7월 산업 생산이 예상치를 하회를 했고 7월 소매 판매도 전월보다 낮았습니다. 중국의 실물 지표가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오면 우리나라에도 시차를 갖고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옵니다. KB증권에서는 만일 신흥시장의 위기설까지로 확대가 된다면 1,190원대까지도 원달러 상승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남기재의 속시연한 3시 40분이었습니다. 마감전략 A플러스와 함께하셨습니다.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